안녕! 우리는 놀아줘클럽의 장현, 서진, 건령, 혜인입니다! 다와! 여러분! 드디어 저희 놀아줘클럽이 새 멤버 공개 오디션을 진행합니다! 다들 어떤 멤버가 들어왔으면 좋겠나요? 저는 웃긴 멤버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춤 잘 추는 멤버예요 저는 저처럼 잘생깁니다 그만 그만! 저는 저처럼 웃긴 멤버! 그만! 그만! 죄송합니다 근데 놀아줘클럽에는 해외 팬분들도 많잖아 그럼 외국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야? 오! 그래! 외국에 계신 분들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놀아줘클럽 새 멤버 오디션! 자기소개 영상을 촬영하여 대교어린TV 홈페이지 또는 지메일로 보내주세요 기간은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대교어린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놀아줘클럽 새 멤버 공개 오디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ü매민TV 홈페이지 ну, kü매민TV 홈페이지 감사합니다.